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네 패스 다 날라가고 어제 말씀드린 거 다 날라갔어요. 우리 장 전에 얘기했는데. 원익 IPS, 후공정이 더 갈 줄 알아서 테크닝을 얘기해드렸는데 전공정이 거기서 더 날라가버렸더라고요. 원익 IPS, PSK이 날라갔어요. 저희 팀장님께서 곤란하세요. 자막을 조선주를 넣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빨리 넘어갈게요. 어쨌든 그랬어요. 오늘 그게 연속으로 가긴 힘들어 보여요. 힘들어 보인다. 일단 쉬어야 돼요. 오늘은 조선 기자재가 갈 것 같아요. 요거까지 마치면 이제 이틀 연속 수익 많이 나시겠죠. 자 결론만 말씀드리면 LNG, 연료 추진선에 관련된 거 투자하셔야 돼요. 근데 왜 그 결론이 나왔는지 그 흐름만 간단히 얘기할게요. 해운업이 지금 굉장히 신호탄을 쌌잖아요. HMM은 솔직히 지금 잡기 어려워요. 너무 많이 올랐어요. HMM이 엄청나게 급등을 했잖아요. 그 배경에 뭐가 있었어요?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가 급등을 했다. 왜냐하면 중국이 3개의 공장이 돼서 상하이에서 3개로 뻗어나가는 게 많아서 상하이 발 컨테이너 운임지수가 주로 쓰이는 거예요. 해운에서. 그래서 그게 이제 급등을 계속했는데 처음에는 코로나19 때문에 비행기가 못 다녀서 혹시 배로 많이 간 거 아니야? 이런 게 있었지만 계속 오르다 보니 이건 정말 물동량이 늘어나고 경기 회복 신호 아니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해운업 특히나 HMM은 컨테이너 선사예요. 벌크 선사는 대한해운이랑 페노션이고 컨테이너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배가 부족했던 거죠. 컨테이너 박스조차도 부족했었어요. 그래서 선박 부족 사태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임시 선박을 투입하고 이랬어요. 그런데도 차차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조선사 조선사는 배를 뚝딱뚝딱 만드는 회사고 해운사는 조선사에 배를 주문해서 배를 운영하는 회사예요. 배가 모자르면 조선사에 주문을 해야겠죠. 그래서 조선사에 주문을 했어요. 이게 한 완공되려면 건조돼서 인도되려면 2, 3년이 걸려요. 그런데 지금 연초부터 빵빵 터지고 있잖아요. 삼성중공업, 현대 사모중공업, 한국조선영향 빵빵 터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처음에는 연말, 작년 연말에는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이거 저가수주다. 그리고 도크가 놀고 있다. 도크가 뭐냐면 해안에 가보면 해안에 배를 기대어서 건조를 하고 있어요. 그 전체를 야드라고 하고 도크는 배를 뚝딱뚜다 만드는 공간이에요. 그런데 수주 절벽이 생겨서 우리나라가 유가가 급락해서 옛날에 완전히 조선사가 망했어요. 몇 년간. 그래서 도크가 놀고 있으니 놀고 있을 바에는 싸게라도 수주에서 운영하는 게 낫지 않냐. 그래서 저가수주로 이거 좀 그냥 물량만 늘렸지 가격이 낫지 않냐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올해부터 터진 거에서 컨테이너 운임비수는 해운업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신조선가 새로운 100회 가격 그리고 중고선 가격 이게 오르기 시작했어요. 이건 조선사의 이익에 관계된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에 저가수주 우려가 나왔던 게 신조선가라든가 중고선가 인상으로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조선업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우리는 아직도 일감이 없는데 너무 힘든데? 이거 왜 이야기 왜 나오냐면 2, 3년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3년치를 쌓아놔야지 사이클이 돌겠죠. 왜 그러냐면 부동산 계약해보셨죠? 잔금의 50% 정도 몰려있죠. 들어오는 돈이 조선산은 더 심해요. 달라요. 헤비테일이라고 무거운 꼬리예요. 여기에 80이 몰려있어요. 배를 완전히 인도해야지 80을 받아요. 그럼 그동안 거의 못 받잖아요. 그럼 그 돈을 많이 받아야 인부도 고용하고 이럴 텐데 경기가 살아나는 느낌이 지금 없는 거예요. 실제 그 업파의 총사자들은 이게 3년이 되면 지금 옥포 조선소라든가 거제라든가 이런 데 근무하시는 분들의 삶에 와닿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와닿지 않고 주가가 먼저 오르는 구간이에요. 그분들은 주가에 먼저 투자를 하세요. 지금. 우리 하라고요? 그분들이 지금 퇴직금이라든가 이런 게 있다면 그거를 투자하면서 버텨야 되는 구간이에요. 지금 일감을 구하기 전에. 그리고 지금 그래서 긍정적이다. 저가 수주의 우려가 지금 탈피되고 있다. 그런데 대부분 뭐가 수주가 되고 있냐면 LNG 연료 추진선. 여기서 언론에서 헷갈리게 써요. LNG선을 수주했다. 그래서 LNG선을 수주했다고? 나는 분명히 컨테이너선 수주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맞죠? 컨테이너선 많이 수주했다고 얘기를 들었죠. 우리나라가 지금 주로 수주한 게 컨테이너선하고 초대형 원유 운반선이에요. 그런데 LNG선이라고? 왜 그러냐면 이걸 혼용해서 쓰고 있어서 그래요. LNG 운반선이 있어요. LNG를 운반하는 선이잖아요. 그런데 앞에 추진이 붙는다는 것은 연료를 뭐를 쓰냐 해요. 배가 연료를 보통 뭘 쓰냐면 벙커CU를 써요. 벙커CU. 벙커CU를 굳히면 아스팔트가 되는 제일 질이 안 좋은 거예요. 원유를 정제했을 때 맨 밑 끓는 점이 제일 높은 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벙커CU를 쓰는데 친환경의 트렌드가 바다에도 지금 입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벙커CU를 계속 쓸 수가 없어요. 지금 그래서 앞에다가 연료 추진을 붙여야지 정확해요. 그러니까 컨테이너선을 수주했는데 대부분 LNG선으로 지금 기본 검토를 들어가고 있으니까 정확한 표현으로 이렇게 해야 돼요. LNG 연료 추진 컨테이너선 LNG 연료 추진 벌크선 뭐 이렇게 해야 돼요. 예전에 LNG 운반선들이나 LPG 운반선들이 어차피 LNG LPG 싣고 다니니까 거기서 조금씩 뽑아서 LNG를 연료를 쓰고 LPG 연료를 썼어요. 그런데 벌크선이나 컨테이너선은 다 그냥 벙커CU를 썼다고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LNG 연료 추진선으로 바꿔야 되는 시점이에요. 그리고 결국 그래서 LNG 연료 추진선 관련주 투자로 지금 비결이 된 거예요. 여기서 종목을 찾으셔야 돼요. 여기서. 이제 앵커님 멘트하고 제가 종목 풀어드릴게요. 제가 무슨 멘트 할까요? 그냥 할까요? 어떤 종목을 볼까요? 이렇게 여쭤보라는 말씀이세요. 그렇게 좀 해주세요. 그러면 조선 이제 진행까지 욕심을 하시네요. 조선 업황에 대한 얘기했고 그러면서 조선 업종 중에서도 LNG선으로 관심을 압축하자라고 분류를 좀 한 것 같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LNG 연료 추진선이요. LNG 연료 추진선. 연료를 벙커CU를 쓰던 거를 환경 규제를 하니까 벙커CU를 안 써야 돼요. 친환경 소재로. 그래서 지금 세 가지 선택길이 있어요. 선사에게는 선주에게는 선주가 조선사의 선주가 해운사예요. 해운사가 주문을 하니까 세 가지 선택길이 있어요. 그러면 벙커CU를 안 쓰면 어떻게 하냐. 벙커CU가 황을 많이 발생시켜요. 황. 안 좋아요. 오염이 많아요. 고유황류예요. 유황이 높다고. 정말 안 좋은 거네요. 그래서 저유황류를 쓰면 되는데 문제는 저유황류를 쓸 경우에 선박 엔진이 파손될 가능성이 있어요. 고유황류에 적용되는 엔진인데 저유황을 쓰면 파손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 수해지 운하 가로막은 회사도 확실하진 않지만 혹시나 그 연안에 있기 때문에 연안 구두에는 해변가이기 때문에 민감해요. 거기 기름 흘러들리면 난리 나죠. 남의 나라 땅인데 저유황으로 바꾸다 사고 난 거 아니냐. 이런 의혹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유황으로 바뀌면 엔진 손상에 우려가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중연료 엔진을 장착해요. 이중연료 엔진. 뭐냐면 벙커CU를 먼 바다에서는 벙커CU를 쓰다가 연안에 와서는 깨끗한 걸로 바꾸는 거예요? 이제 LMG 이런 거 쓰는 거예요. 그러려고 두 개를 다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스크러버를 설치해요. 스크러버. 뭐냐면 탈황장치. 황을 씻어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개방형 스크러버가 보통 싸고 폐쇄형이 비싸요. 개방형은 뭐냐면 밖으로 빼내버려요. 근데 그 남의 나라잖아요. 예를 들어 상하이에서 중국 배가 출발해서 미국 항구에 도착했어요. 근데 미국 연안부두에서 탈황장치로 황을 빼가지고 바다에 버리고 도망가봐요. 열받죠. 그러니까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탈황장치를 설치하던가 아니면 이제 궁극적으로 LNG 연료 추진선으로 가야 돼요. 궁극적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글로. 근데 그 단계에서 이제 LNG 연료 추진선으로 완전히 가기 전 단계에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구간은 나와요. 그래서 스크러버를 제작하는 회사가 세진중공업이에요. 탈황장치를. 세진중공업. 드디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중연료엔진. 아까 말씀드렸죠. 먼바다에서는 벙커CU 사용하다가 연안부두로 왔을 때는 사람 눈치 보이고 다른 나라 땅이고 하니까 거기서는 LNG로 하는 이중연료엔진을 제작하는 게 HSD엔진이에요. HSD엔진. 예전 두산엔진이죠. 이름이 바뀌었어요. 요거. 그 다음에 이 LNG 추진선에서는 뭐가 많이 쓰이냐면 LNG 추진이던 LNG 추진 운반선이던 거기서 뭐가 많이 쓰이냐면 밸브가 많이 들어가요. 우리 영화 보면 뭐 잠수함이나 이런 영화 보면 안에 무슨 피팅이라고 하는 밸브가 되게 많아요. 막 기형, 니은 막 그 밸브가 엄청 들어가야 돼요. 여기 4대 천황이 있어요. 태광, 성광밴드, 디케이락, 하이로코리아가 피팅 4대 천황이에요. 요거. 요거. 그리고 제일 투톱은 지금 빼놨어요. LNG 추진선이든 연료 추진이든 LNG선이든 LNG는 원래 LPG랑 똑같이 천연가스잖아요. 가스면 기체죠. 근데 기체는 부피가 크기 때문에 액체로 액화시켜가지고 해야 돼요. 왜냐면 배 한계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162도로 내려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데 거기서 본행제를 만드는 업체가 투톱이에요. 한국카본하고 동성화인텍 이거밖에 없어요. 일단은 한국카본하고 동성화인텍에서 무조건 하나 편입해야 돼요. 무조건. 얘네 두 개밖에 없어요. 과점이에요. 과점. 그렇게 강하게 스트롱바이를 권유하셔도 됩니까? 이게 그냥 정석이에요. 그러니까 LNG선 한다 그러면 한국카본 동성화인텍 약간 수학의 정석 같은 거예요. 이거는 김치 같은 거. LNG의 정석이라고 해서 이 두 개 중에 하나는 넣어야 돼요. 만약에 이런 조선업황의 논리에 동의하신다면 이런 종목을 관심 가져보자 라는 톤으로 제가 앵커니까 그렇게 정리를 할게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LNG 본행제가 제일 투톱이라 한국카본 동성화인텍 중에는 꼭 넣어야 되고 알겠습니다. 아까 스크러버를 만드는 세진중호흡이나 이중연료 엔진은 HDS 엔진 있죠. 만약에 LNG 연료 추진선으로 배가 다 바뀌어버리면 스크러버나 이중연료 엔진은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는 단계에서 약간 이익을 취할 수 있는 단기에서 중기 사이로 보는 스타일이고 태광성광밴드 디케이락 하이로코리아 피팅 업체는 이거 LNG 본행제 그 투톱보다는 비중을 적게 넣는 거를 권하고 이제 마지막 하나 있어요. 건설에서 건설에서 맨 마지막에 외장 벽 칠할 때 페인트 쓰이죠. 배도 맨 마지막에 뭐를 칠하냐. 페인트를 칠해요. 페인트 가시. 근데 우리나라 페인트 업체가 강남 제비스코 있고요. 옛날에 제비표 페인트예요. 그리고 삼화 페인트 있고요. 조광 페인트 있고요. 노루 페인트 있는데 이 중에서 선박용 도로에 도료에 관련이 조금 더 민감한 것은 노루랑 조광이에요. 노루랑 조광이에요. 왜냐하면 노루에 노루 홀딩스가 있거든요. 그 메기가 페인트까지 네. 그렇죠. 페인트가 마지막이에요. 왜냐하면 그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금 배들이 지금 세계에 떠다니는 배들이 다 연령이 한 20년 가까이 됐어요. 그래서 교체 주기가 일어나는데 왜 그러냐면 후판이 조선에서 추할광에서 주는 후판이 6mm 넘는 게 후판이라고 두꺼운 후자를 쓰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너무 많겠죠. 후판이 얇아져요. 배를 계속 오래 타고 다닌다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막기 위해서 페인트를 좋은 걸 발라야 돼서 그래서 지금 그 선박용 도로전문 네덜란드의 악조노벨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거랑 합작회사를 세우는 IPK를 보유하고 있는 게 노루 홀딩스예요. 노루 페인트가 아니라 노루 홀딩스 그거랑 또 노르웨이 요턴이랑 합작사를 세워서 조광 요턴이라고 만들었어요. 그게 조광 페인트의 자회사예요. 그래서 조광 페인트 노루 홀딩스 요거까지 알겠습니다. 요거까지 해드렸고 시간이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기술적인 거면 얘기 들으면 요기에서 어떻게 꼽냐면 월봉에서요. 장기 차트 월봉에서 10개월 선에 근접한 거 위주로 선정하시면 조금 나아요. 왜 월봉 봐요? 월봉 장기가 장기가 상승이 아니면 아예 보지를 말고 그 업종은 보지를 말고 지금 월봉 장기가 상승으로 돈 것 중에 업종을 보는 건데 조선이나 조선 기자들도 돌았어요. 그런데 거기서 10개월 선하고 너무 이격이 벌어진 거는 조금 이격을 좁히는 과정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그냥 하나의 어떤 잣대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한국 카본하고 동성화 혜택이 두 개 너무나 마음이 50대 50이에요. 그럼 거기서 가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서 기술적 지표를 조금 첨가해서 가려보는 거죠. 51대 49나 이런 걸로. 여러분들 이걸 딱 리스트를 해놓고 좀 걸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종목 백화점으로 업황 설명에 아주 논리정연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신 소장의 시그널 내일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